원주시가 올해 정기예금 예치로 50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. 원주시는 은행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,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해 올해 5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이 발생했고, 내년에도 11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원주시는 잦은 금리 변동에 맞춰 정기예금을 분산에 예치하고, 고금리 금융 상품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.